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간제 교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 공부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선 이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기간제 교사 공부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간에 이제 쫓기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많이 불편하죠 계속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이제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너무 막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공부하자 또는 3월은 바쁘니까 3월달은 공부하지 말고 4월부터 공부하자 이러는 것들은 이제 적합하진 않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목표량을 못 이룬 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이러기보다는 마음을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갖고 공부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간제 교사 공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출근 전이나 출근 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퇴근 후에 이제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출근 전에 공부를 할 것이냐 새벽에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출근 후에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 후에 공부하게 되면 몸이 또 정신이 이제 너무 피로합니다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출근 전이나 출근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새벽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새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옵션은 새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스 타고 있을 때 또는 지하철 타고 있을 때의 공부를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중에서 이제 공부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일과 중입니다 일과 중 일과 중에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 업무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 준비나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을 집에까지 가져가지 말자 무조건 뭐다? 일과 중에 다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일 겁니다 그치? 집에까지 끌고 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방해받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중 일과 중에서 빨리 빨리 끝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일과 중에는 아무래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그래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마인드맵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마인드맵을 다 그릴 수는 없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학원 강사들이 나눠준 마인드맵을 이제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R-mind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마인드맵 말고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이겠죠 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총론 또 뭐가 있습니까 점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웹 접근성 지침이라고 하는 거 웹 접근성 지침이라고 하는 거 뭐 DSM5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자는 겁니다 이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근 후죠 퇴근 후 물론 물론 출근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새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할 필요 없습니다 퇴근 후에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제 씻고 이제 휴식하시고 일찍 주무셔야겠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것인데 나는 퇴근 후에 공부를 하겠다 새벽 공부는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퇴근 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퇴근 후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제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끝나고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또 집에 가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가서 이제 씻잖아요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눕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퇴근할 때 어디로 퇴근하자 독서실로 퇴근을 하자 독서실로 퇴근을 하자라고 하는 거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퇴근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바로 책을 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퇴근 후에도 부담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공부도 이제 강의 듣는 거죠 기본적으로 퇴근 후에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 듣는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공부할 때는 뭔가를 내가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부담이 없이 공부하자 부담이 없이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하기 복습하기 복습하기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읽는 겁니까 눈으로 읽기입니다 눈으로 읽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손으로 쓰거나 무엇을 정리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강의를 듣고 강의한 부분을 갖다가 눈으로 복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보다 눈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언로 복습하자 눈으로 읽어서 복습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는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공부는 주말이죠 본격적인 주말에 주말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뭘 해야 되느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말에는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수교육학의 부분들을 구석구석 암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말도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죠 주말 풀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풀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에 자 구두 인출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구두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 책을 우선은 빠르게 읽습니다 책을 한번 빠르게 읽고요 그 다음에 구두 인출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제 외워야 되는 그 특정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 종이로 가리는 겁니다 종이로 가리고요 자 하나씩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이다 그럼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로 인출을 하는 겁니다 말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자 말로 제대로 인출을 했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도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단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 단어를 누락하는 경우라면 두 번 세 번 정도 더 말해봅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봐야 되는 겁니다 글로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써보고 말로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말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인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암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암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근데 이 암기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구두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구두인출을 할 때에 암기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뭐다? 두 번에서 세 번 쓰면서 암기를 한다 쓰면서 암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출근 전 출근 중 일과 중 퇴근 후 주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과정입니까? 퇴근 후 그 다음에 주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제를 교사를 이제 하면서 공부하는 거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죠? 투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할 때 출근 중이나 일과 중에는 그리고 퇴근 후에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되 주말에는 주말에는 어떻게 한다? 주말에는 어떻게 한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인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기간제 교사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잘 정리를 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